한국당 내, 뭡니까? YS 민첩 딸거지 빨갱이! 그 다음에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선전하고 5.18 특별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떠들어 느끼는 5.18 유검자! 5.18 빨갱이들이 김진태와 아스팔트 애국의 명이 결합하는 날 자기들이 재삿날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재삿날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목숨 걸고 종북주사파 빨갱이들과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우빨, 우빨에 숨어들어 있는 빨갱이와 YS 민첩과 5.18 유검자! 5.18 빨갱이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저 거짓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진태를 특별히 지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스팔트 애국의 명과 함께 목숨 걸고 3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 사람이 진실하고 또 태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겨야 되구요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